오늘은 무슨 컨셉이예요? 저요? 네 가난한 컨셉? 이 새끼 인생 망하고 있니 다시 시작할겁니다 일단 이상하고 나서는 못 갔어요 나도 정신이 못하게 됐어요 우리 뭐하는거야? 저요? 유튜브를 해볼까 해요 제 유튜브 유튜브 대체 뭐야? 나 출연이 있어 너 나 출연이 줄 수 있어? 저의 특권이죠 출연이 없이 감동률 출연 나 출연이 있어 오늘 하늘이 뭐야? 대박인데 이뻐요 날씨도 끝내줘요 밖에 비울 신경도 이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러스 나 출연이 있어 바이러스 하나도 안ня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요! 이게 아마 그런지 boring 단계인데 근데 정성을 위해 배우는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을 위해 배우는 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럼 기술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개의 소설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사는 게 없었어요 한 번에 사는 게 없음 한 번에 사는 게 없음 한 시간에 이미 2분 자리에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와 씨도 좋은 말이네. 소설 베스트셀러 인간 실격이 있다네. 웃어요 웃었네. 이쁘다. 갑통할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르바이트 해야겠다의 줄임말. 지쳐버렸어. 페나져 무슨 뜻이게. 페나져요? 아 나 그거 알았는데. 페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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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나져 저장하겠다. 전매추 정도는 알겠지? 네? 전매추. 전매추야 점심 메뉴 좋다. 다 넣은 거 다 가요. 페나져. 아이제 딱 거쌈. 아 그거.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인데. 너 진짜 많이 한다. 이생망. 네? 이생망. 이 새끼 인생 망하고 있느냐? 와 여기 썸무수공원 처음 먹어봐 오늘은 무슨 컨셉이에요? 어떤 컨셉이요? 저요? 네 저 약간 반환 컨셉? 반환해 춤춰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다 가능하지?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커피가 먹고 싶어요 얼주간가요? 네 얼주간이에요 스타벅스 웨스턴 톰 비교 582m 어디 우리 가는 방향 맞아? 아니요 반대로 저기 저기 네 12분 걸린 거예요 네? 걸어서요? 걸어서요? 네 어디 어디 있다고요? 웨스턴 톰 써먹 써먹 가볼까? 이쪽? 아니 아니 이렇게 쭉 가는 거 같은 거야? 나 좀 줄래? 이렇게 꾹꾹 전부 아니 잠시만요 안으로는 해봤어요 잘한다 내려가보자 진짜 가을이네 왜 말한 거지? 사랑 사랑 secondo 개념인 더 없어 더 없어 간에서 움직이기가 더 덥죠 한참 맡아야 돼 어떡해 자 이제 내일을 준비하러 잡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러 잡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러 잡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러 잡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러 잡읍시다